제가 가져온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당연히 대형 소매업체고요. 대형 소매업체고요. 백화점하고 마트, 카드 이런 다양한 매출처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에서도 견실한 상정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특이한 점이었고요. 작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양호한 성장세로 가고 있고요. 또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엔화약세 수혜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살펴보면,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지금 모이고 있으면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구간에 가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8만원 정도, 목표가는 48만원 정도, 손절가는 한 35만원 정도로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